만고의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도 처음 최초 공개했습니다. 여러분들 어땠습니까? 그러면 좋죠? 아 또 만고라는 또 노래를 들어봤는데 괜찮나요? 자 여러분들의 또 멋진 무대를 위해서 제가 가운데부터 멋진 퍼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앞으로 좀 초록색 T자까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퍼즐 멋진 퍼즐 부탁드리겠고요. 자 일단은 이제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한번 서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. 이번에는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아우 탈시마인의 눈빛 역시 패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효비씨라서 역시 포즈는 역시 전문 모텔팀 이상입니다. 자 이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또 자신 있는 포즈도 있나요? 아무? 어떤 거?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것으로 포토타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효윤씨는 더 멋진 무대를 위해서 의상을 좀 갈아입고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또 사진도 부족한가요? 좀 더 찍을까요? 예 이따 무대를 위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예 예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사전 보도를 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